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산들을 폐허로 만들었고 그의 유산을 들짐승에게 주었다 우리가 쓰러졌어도 돌아가 그 폐허를 재건하겠다라고 애돔은 말한다 그러나 망군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들이 세운다 해도 내가 부숴버릴 것이다 그들은 죄악의 땅 곧 영원히 여호와의 진루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국정 밖에서도 위대하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재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져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재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양하며 정결한 재물이 받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아라고 말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재물로 바치고 있는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짐승 때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죽게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말라기 2장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너희로 인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내가 너희 절기 생물에게서 나온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레이와 맺은 계약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훈계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레이와 맺은 계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 죄악이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그가 나와 함께 평화롭고 올바르게 행했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오게 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담아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는다 그는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길에서 벗어났고 내 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다 너희는 레이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게 하겠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치우침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망군의 여호와께 재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재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지즘으로 덮었다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처벌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시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말라기 3장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닿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여의 자선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가늠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삭설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악재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들의 때부터 너희는 내 길에서 떠나 지키지 않았다 내 길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 그런데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라 너희가 저주 아래에 있다 너희와 너희 민족 전체가 내 것을 훔쳤으니 창고의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꼬집고 너희 땅의 열매들을 망치지 않게 하고 너희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가 복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희 땅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불손한 말을 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망군의 여호와 앞에서 슬픈 사람들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러고 보니 우리가 교만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해야 한다 악한 사람들은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은 화를 잇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애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시금 의인들과 악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말라기 사장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격려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호랩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족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고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10편 119편 65절부터 96절 어? 여호와여 주의 약속대로 주의 종에게 선하게 대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꾸며 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기름만 끼어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 금보다 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여고하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기도하오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이유 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경애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윤례 속에 깨어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찾다가 흐려져서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내가 비록 명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됐어도 주의 윤례는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버리려 했으나 내가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에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온 세대에 걸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세우셨으니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주의 법도를 따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 아니었다면 내가 고통당하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 교훈으로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찾으니 말입니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